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7번째 인물이 윤미향후보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떠오른 단상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윤미향후보입니다. 1964년 10월 23일생인 윤미향후보는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한신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화근 기독교학과에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 문제협의회 우리가 짧게는 정대협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거쳐서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대협의 핵심인물입니다. 현직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입니다. 그에 대한 인물소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윤미향은 인권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자 대표적인 반미운동가이다. 대체로 반일, 친북, 반미운동에 종사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윤미향씨를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윤미향의 반미 이야기입니다. 윤미향씨는 평소 반미구호를 앞장서서 외쳐왔습니다. 윤미향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앞두고 미국의 무기장사다, 시장바닥이다 이렇게 깎아내린 바가 있고 같은 달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미국이 삭제된 국무부 보고서 일부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언모론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반미주의자로서 자처해왔지만 정작 작식농사만은 미국에서 시키는 이해하기 힘든 행적을 보여왔습니다. 윤미향씨의 딸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LA 음대에 재학 중입니다. 1년 학비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생활비까지 합치게 되면 8천여만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싼 교육입니다.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정작 자식 농사만은 미국에서 시켜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부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자식 교육, 자식 농사입니다. 그녀의 본심과 드러난 행동이 다른 것은 결국 이중적인 인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질문은 윤미향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2016년 9월호 미래한국은 정대협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의 기사에서 윤미향 부부의 뿌리 깊은 반미운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윤미향 상임 대표의 남편은 김삼석 씨입니다. 1993년도 한국 사회를 크게 진동시켰던 바로 남매 감첩단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 감첩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진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17년 4월에 남매 감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들은 남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이런 유죄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윤미향 대표의 주변인물 가운데 유독 간첩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3명이나 됩니다. 1994년도에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진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남편 김삼석 씨와 그리고 남편 김삼석 씨의 동생이자 윤비향 씨의 신위대는 김은주 씨도 실행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정대협에서 함께 일했던 손미희 대미협력위원장 남편 한충목은 메가드 동상 철거 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다 실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손미 대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를 방목했고 통진당 해산결정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김정일 조문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입니다. 한국 외국의 대출신인 김삼석 씨. 김삼석 씨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윤미향 씨의 남편입니다. 김삼석 씨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패기를 주장하는 좌파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전신인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정책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1993년도에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건품을 수수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출소 이후에 김삼석 씨가 누구나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적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군사평론가라는 직업으로 활동하던 2004년 10월 달에 좌파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에 이런 글을 김삼석 씨가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대시하는 것은 이남의 통일진보세력이자 동시에 이남의 동족인 이북인 점이다. 진정한 과거 창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서 윤미향 씨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어떤 주장을 해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김삼석 씨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가 그의 신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북 반미운동을 주도해온 윤미향 후보와 그의 남편 김삼석은 반미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그들이 그토록 적대시한 미국에서 교육시키기를 간절히 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부임은 사실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미를 내놓고 외치는 사람들의 자식들까지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훗날 제가 미국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의 자식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교육받을 자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만으로서 한국 내에서 몰지각하고 철이 지난 반미운동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으로는 행동은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식 농사는 미국에서 시키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의 전형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반미운동가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미 국무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